전 퇴원하신지 모르고 병원 들렸었어요. 아이고, 정말 말 안 해. 이 집이 더울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가실까요? 아니에요, 그냥. 조은아, 올라가자. 들어오세요. 와 계신 줄 알았으면 시온아 한 거라도 사 오는 건데 죄송해요. 됐어. 시온아? 네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예. 그냥 있으려니까 답답해서. 아침에는 내가 좀 지나쳤다. 아니야. 조은아. 네? 우리가 널 키워줬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네 출생에 대해서 널 낳아준 친부모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은 안 드니? 안 궁금하다는 거짓말이죠.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. 우리도 처음엔 너무 놀랐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샤이닐 회장님이 너하고 무관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. 어머니한테는 네 얘기 듣고 솔직히 반신반의 했다. 그런데 직접 보니까 내 딸 틀림없어. 믿어지지 않지? 이거 한번 봐라. 이거 옛날에 죽은 내 딸. 그러니까 네 고모. 이거 한 Padド Есть사이도 즐거 AAAAlan hydrated. 정말 감사합니다. 제 우은아... anak similarities. 아이고, 아이고 내 새끼야, 아이고 내 새끼야. 아이고, 아이고 세상에. 어쩌면 이렇게. 아이고. 이제, 이제 올 일 없을 거다. 우리가 이 나쁜 병도 다 고쳐줄 거고 두렵고 위로 온 일 없어. 절대 그렇게 안 해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